저를 모르며 정말 간첩이었어요. 춤으로. 워낙 또 춤을 잘 추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박남정 씨가 제일 널그리며 제일 유행하셨을 때 제일 유행하셨을 때 제가 박남정 씨한테 춤을 사사받았다고 친구들한테 뻥을 치고 다녔었거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믿었었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워낙에 춤만 추다 보니까 집에서 너 그렇게 춤추고 다닐 거면 정식으로 무용으로 한번 전공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발레 학원에 엄마가 보내신 거예요. 춤을 추다 보니까 다시 이제 3인조 그룹을 결성을 해서 음반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좀 날고 긴다는 친구들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오디션을 열었어요, 제가. 학교 무용실을 불려가지고. 본인이 본인이 하셨어요. 네, 제가요. 저는 그 선생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타이즈 입고 다리 이렇게 꼬고. 뭐 요새로 따지면 슈퍼스타 필수. 네, 슈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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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만난 친구가 이제 정짓이에요. 정말 그래도 이 친구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동네에서. 춤도 잘 추고 그다음에 얼굴도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주영훈 씨 닮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아, 주영훈. 아, 우리 주영훈이요, 갑자기. 왜? 나 그냥 닮았었어요, 어릴 때는 정말. 어릴 때? 네. 약간 더 행동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이제 그때 만들었던 그룹 이름이 B.O.D라고. B.O.D? 그룹을 만드셨어요? 근데 저희가. 아니, B.O.D는 무슨 뜻이에요? 뭐의 약자예요? 뜻은 몰라요, 저희도. 아니, 근데 왜. 그때 뭐 B.O.D.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뭐. H.O.T가 나오고 이래서. 주인말. 주인말로 해가지고 그냥 B.O.D로 하자. 아, 그냥? 네, 그냥. 아니, 근데 부르기 쉽잖아요, 여기. 그냥 B.O.D. 저희가 무슨 공연도 많이 다니고 행사도 많이 다니고. 백화점 행사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인을 또 이렇게 하고 다녔었어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저희 팬들도 있었어요. 네, 팬클럽도 있었어요. B.O.D 팬클럽 있었어요? 네, 이게 그 저기 필 순회 해가지고. 15년 만에 SNS를 통해서 이때 사인을 받아가신 분이 저한테 이걸 올려주면서. 올렸어요? 와. 자기 어릴 때 사인을 받아갔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 그 정도로 인기 있었으면은 데뷔를 하자고 소속사나 이런 데서 제안이 오거나 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제안이 왔었죠. 아, 그래요? 친구랑 이제 소속사를 들어갔어요. 소속사를 들어갔었어요? 전속 계약은 안 했고. 계약하기 전이었죠. 연습생처럼? 네, 연습생처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댄스 가수를 꿈꾸고 갔는데. 노래가 바로 들으면 눈물 나오고. 눈물 나오는 노래. 발라드. 노래 기억나? 어떤 노래였어요? 멀리서 너의 그 눈빛. 뭐 이런 노래인데. 약간 옛날. 옛날. 녹색지대 같은 그런 느낌. 네, 정말. 그런 노래였어요. 사랑을 할 거야 같은 느낌. 사랑을 할 거야 이런 느낌. 수화진, 수화진 파추얼의 느낌. 정말 거기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차에 저희 세 명을 딱 태우더니요. 이상 공터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어머. 그래서 너희들 가수를 만약에 한다면 가만히 내밀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수 절대 안 할 겁니다. 약속을 받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다른 회사를 또 찾아야 되니까. 또 에러브실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어요. 다른 친구랑. 그런데 어느 날 막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충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자기 회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 연락이 안 되는 사이. SM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충재 때 스토로몬가 됐었어요. 이거 완전. 진짜 영화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이제 딱 뭔가 결성이 될 것 같아서. BOD는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부끄러워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제가 가가지고 충재한테. 때렸어? 때렸죠. 일단 이거는 최필랩 씨의 관점. 필수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충재 씨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충재 씨의 관점은 어땠나요? 연락이 안 된 건 사실인데. 제가 그때. 시티폰이 있었거든요. 시티폰. 진짜 어렸을래. 시티폰이 200m가 벗어나면 통화가 잘 안 된다는.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안하기도 했고. 그런데 SM 연습실에서는 안 터지더라고요. 시티폰이.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 지하였어요. 그리고 또.